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동행에 불편을 드려서. 죄송합니다. 어머니들 조심하세요, 조심. 오토바이, 어머니 오토바이. 언니야, 꽃병심 33,000원씩. 줄 안 써도 돼요. 왼쪽 줄, 왼쪽 줄. 자, 꽃병심 주세요. 꽃병심 주세요. 33,000원씩 주세요. 꽃병심 33,000원씩 주세요. 저거 빨밀려주세요. 저거 빨밀려주세요. 한 번 말씀, 기다리시고요.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. 셀프 콩봉 말고, 셀프 콩봉과 함께 드리겠습니다. 왼쪽 줄에 갈 수 있게 되고요. 콩봉이 있으시면, 왼쪽으로 오세요. 왼쪽으로 오시면, 꽃병심 33,000원씩 드려볼게요. 꽃병심 33,000원씩 드려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엔 다 손맛아 humor, 와, 저 천하씨, 앞에 선거 경우네, 천하씨. 천하처럼, 천하처럼. 천하씨, 앞뒤이 선거 경우네, 1번, 안 깨기. 대중국이 한 명에 청아 씨를 모셔볼게요 어머니 주무수세요 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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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아씩 5시까지 오시는 분들 안에서 청아를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이 한 명에 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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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주연기와 소고기까지 해드릴게요 소고기 소고기가 얼마? 소고기 두 분에 2만원씩 소고기 2만원씩 소고기 두 분에 2만원씩 소고기 2만원씩 소고기가 두 분이 2만원씩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시면 세일품목에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대중국이 여기 기다리도 1,000원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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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고겠습니다 자 나는 꽃냥시를 사겠다 돼지고기 천원짜리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줄으로 오세요 왼쪽 줄 위쪽으로 오세요 어머니 손 굿꼬리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 왼쪽으로 오세요 드리겠습니다 옆쪽에도 세일품목 다 드릴게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자 저희 먼저 한 번에 천원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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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 빼집니다 우리 벚꽃기 천원씩 어머니의 차와유 차와유 차와 줄을 쓰시오 줄을 쓰시오 세츠가 아닌데요 자 우리 벚꽃기 천원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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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원 사직한 오마이팬 자 여러분 나 대주소년이로 전화중앙아 오마이팬한 내 인간에 버텨 나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역시 다같습니다 오마이팬 오마이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인간에 전화 바람이 기쁘다 나 나 웃어버리 웃어버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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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의 쇼 수상만 나의 빛이 처음으로 보았어 자, 계속 얘기하는 거다 처음으로 가다 흉났다고 흉났다고 자막도 기념하다 뭐야, 음악이나 그렇게 왜 이럴 수 있을까 자, 2개월달 1개월달이다 자, 2개월달에 후원의 모든 3개월 ни 자 계속 우리 연예인의 설탕 꽃뿌려주시 한 번에 한 번으로 자 람들한테 발팔 좀 물어봐라 옳라잇 여러분 부르세요 죄송합니다 옳라잇 온라잇 자 여러분들 종알비가 한 번에 람들쳐 발명 너의 음악은 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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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義 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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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NHUS 모모 미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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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늦어치는다 욕을 흘러내리지 않는다 오빠 힘들어 나보다 저걸 벗어 잡고 있는 때에 차팍을 주지 않아 저 바람 소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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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자 왕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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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하자 왕성